어쨌든 근데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오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데 뭐 경제라든지 혹은 뭐 예상되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번 그 선거 결과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변화가 없다는 거는. 트럼프가 그래도 이제 힘을 맡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지금 트럼프 정책에 특별히 막 세게 반대하는 게 오바마 케어 이런 부분 빼고는 별로 없어요. 중국과 관련해서도 거의 뭐. 그렇죠 특히 대중 관계 측면에서는 민주당도 거의 트럼프 입장하고 비슷해요. 대중 뭐 어떤 광경 노선과 관련해서 민주당도 큰 이견이 없다는데 예전에 오바마 때는 그러지 안 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쓰고 있는 중국을 강력히 견제를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미국의 지식인 사회 또는 정치권 전체의 일반적인 인식. 시기상의 문제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략을 강하게 쓰느냐 약하게 쓰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그거를 강하게 이니셔티브를 추구하는 거고 오바마 대통령은 그 스타일상 굉장히 부드럽게 그 정책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오바마 때는 처음에 2008년에 집권했잖아요. 그때는 뭐가 문제였냐면 석유가 최대한 에너지 문제가 제일 큰 거였어요. 세일 혁명이 터지기 전이에요. 세일 오일이 나오기 전이라 중동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에너지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서 중동에서부터 좀 벗어나서 독립이 되니까 이제는 중국하고 아시아 문제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먼저 한밀동맹을 다시 뭐 북한하게 한다고. 문제는 이제 북한인데요. 북한하고는 지금까지는 트럼프의 노선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브레이크를 좀 걸고 문제제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트럼프랑 각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많이 부각이 됐었던 건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자기들도 권력의 상당 부분을 지었기 때문에. 중간으로 언제도 끝났으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지는 않되고. 대신에 이제 트럼프가 신경을 좀 쓸 겁니다. 어쨌든 성과를 내는 쪽으로 그걸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본인이 아마 생각을 하고. 여기 성과가 안 내면 2년 뒤에 있는 대선에서 자기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큰 흐름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환주평 부탁드릴까요? 이것도 영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영화 아이토냐라고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대사가 이런 게 나와요. 미국 사람들은 사랑할 사람도 원하고 미워할 사람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번 선거를 딱 보면 미국 사람들이 사랑할 사람과 미워할 사람을 딱 깔라놓은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너무 미국을 많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후쿠야마 교수라는 분이 미국 정치를 얘기할 때 비토크랏이라는 말을 씁니다. 큰 야당이 반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토크랏이 같은 나쁜 점을 좀 가려서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라도 먼저 좀 그거는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봐야 된다, 하지 마요? Yeah.